연승런 도전 두렵다 역시 희귀율인가 맵은 별로 안 좋네 맵 진짜 안 좋네 심지어 보스도 육강령이야 주구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왔어 4평 오우 나이스 연승상금 무적안이고 각각 달성시입니다 넵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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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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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음 생각하면서 하자 급속 없이 육강령을 잡을 수 있을까? 육강령을 잡을 수 있을까? 육강령을 잡을 수 있을까? 육강령을 잡을 수 있을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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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분화나오고 그지같이 됐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. 아쉽다. 비행기도 아쉽다. 비행기도 아쉽다. 비행기도 아쉽다. 현돌특. 시에나옴. 아니? 아니? 나지라다 진짜. 나지라다 진짜. 그리고 그걸 막는 와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에게 제가 그녀를 응원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그녀를 찾아서 그녀를 찾시오. 한 가... 조금만 더 써야겠지 추월 나올 때까지는 못 뺄 것 같은데 나이스 턱 재달려 꺼져 붕괴 애매하네 오프도 성동자동인형이라 이러면 웬만해서는 다음 보스 다음 엘리트 엔오사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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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배다 마루 코키런 내 휘갈김 엄벌이 진짜 폐 많이 먹는 근데 뭐 꼭 필요한 거기는 아니 어차피 교훈 볼 건 없긴 한 이야 삼딜이나 했네 현실 지배 VS 지배 딜 딜 더 올려야 되긴 한데 차라리 헌신으로 뒤를 올릴까 이제 존맛은 판단이 어려운데 망치의 페널티 없고 망치 않았겠지? 상점을 가야하고 역시 갓겜 트루카트 어둠이 텀탑에서 가장 강한 어둠이 깨끗네 보 글자 깨끗한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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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도 진짜 해봐요. 아잇, 보상 거치면 마... 그 자투놈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뭐 고기야. 이상한 건만 준 애 자쿠. 가방 같은 거나 줘봐 어둠이 진짜 더럽게 세네 니가 엘리트 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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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절 좀 애매하네 추월 님만 오면 고긴 한데 흠 아니 강리받은 토네 하필 아이 비겁하다 우우 쫄보색 우우 오리알코온 개 쓸데없다 순수 찾아볼 만한데 어차피 펜터라서 체력 걱정 안해도 된다 나왔다 넣는게 맞나 근데 C모브 쐬지 아니 근데 순수 넣음으로써 드로 원장 더 봐야돼서 리스크 생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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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거짓놈 안녕하세요. 역시 거지같은 달팽이 아니면 별볼일 없군. 아이 수비나 지울걸. 다른거는 별로 지울 만한 카드가 없었네. 시몬만 돌려도 에너지랑 다 공짜니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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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어 너도 확실히 강해졌다 상급 캐릭터인 나와 비슷하구나 그 이상이야 중괄급 닌자 번개구채 갈랐다고 상급 임법 번개구채 아 괄호시 영상을 보고 디펙터 20층 달성해집니다 괄호시 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디펙트 20층 쳐다는데 첫 시간 걸렸는데 아 쓰레기 엠 진짜 예 죽지 않긴 한데 교훈 다 받지 고기 벤터면 불필이라서 이건 상관없는댓 심장선에서도 이러면 좋네 심장선은 10장 뽑으니까 이럴 확률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거의 없다는 제로가 아니다 아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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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화상 한장 남긴 한데 뭐 상관없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